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드 브릭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보호받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클라우드 브릭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여기 이걸 클릭해보면 자, 한 건의 화이킹 시도가 볼 수 있었네요 사실은 제가 직접 한 겁니다 자, 세팅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바이패스 모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확인을 누르면 이거는 뭐냐면 바이패스는 그냥 지나친다 라는 뜻인데 여러분이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제 클라우드 브릭이 갖고 있는 어떤 강력한 필터링 기능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동작이 차단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임시로 클라우드 브릭을 좀 비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때 바이패스 모드를 키면 클라우드 브릭이 더 이상 중간에서 개입하지 않고 그대로 트래픽을 통과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부로 공격에 의도가 있는 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attack 자, 그리고 스크립트 코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을 시키는 건데요 alert 전사 자, 그리고 submit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들어갔어요 어떤 공격이냐 attack을 클릭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경고창이 뜨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댓글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누군가가 저런 내용의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하도록 댓글을 작성해서 여러분 사이트에다가 전송을 했다면 그 댓글을 보는 모든 사람이 경고창이 뜬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저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공격을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클라우드 브릭을 다시 활성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시 attack을 한번 해봅시다 to script alert 천 만사 자, 그리고 submit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브릭이 어 그 악성 코드가 감지되었다라고 하는 경고를 띄워주는 걸 통해서 예, 이러한 부분을 그 차단을 시켜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이 이제 저걸 코드를 통해서 차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우리가 살다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것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또 저거를 몰라서 못 막을 수도 있거든요 바로 이런 클라우드 브릭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숙련된 또 매우 심도 있는 이 보안 관련된 그 일종의 보호 수단을 서비스 앞단에 갖게 되는 중요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볼 수 있는 것은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차단하겠죠 저도 잘은 모르지만 자, 그래서 여기에서 IP 제어라는 부분을 클릭해 보면 여러분이 이제 차단하고 싶은 IP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의 IP가 뭐냐면 마이 IP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제 컴퓨터의 IP 주소를 알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저의 IP는 이겁니다 자, 그럼 저는 이 주소를 이 IP 어드레스를 카피해서 현재는 접속이 잘 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 IP 주소를 붙여넣기 한 다음에 저장하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접속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차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직접 하려면 웹 서버를 세팅해야 되는데 그건 역시나 지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좀 귀찮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차단하고 싶은 IP를 여기서 즉석에서 차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당히 편리한 편의성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바로 클라우드 브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제 거를 제가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차단을 해제해야겠죠 차단 좀 해제할게요 자, 그리고 대시보드라는 것을 클릭해 보시면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에 이 페이지 뷰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반문자는 얼마나 되는지 그 중에 해커는 몇 명인지가 나옵니다 1이라고 적혀있는 건 저입니다 자작극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했었던 얼럿 천사라고 하는 것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었고 그것을 진행했던 사람은 저였거든요 이거 저의 주소입니다 이렇게 누가 공격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어떤 식의 공격이 있었는지 어디에서 공격을 받았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클라우드 브릭이라고 하는 이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우드 브릭의 가격 정책을 좀 살펴보면 자, 이거 프라이싱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자, 보시는 것처럼 4GB까지는 무료고요 그리고 이제 10GB까지는 월간 얼마씩 돈을 과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단체 같은 경우는 무료로,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누리고 있지만 그 감사의 마음으로 또 이런 수업을 만들었지만요 여러분이 이제 그 아직 보안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고 또 동시에 여러분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그 트래픽이 많지 않다면 한 달에 4GB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서비스를 운영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규모가 큰 경우에도 이 코딩을 통해서 보안을 조심하는 것은 자꾸 실수가 일어나기가 쉽거든요 그런 경우엔 앞단에다가 이런 서비스를 배치하면 훨씬 더 안심하고 서비스를 운영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걸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이제 안전하게 사고로부터 자신을 또 자신의 고객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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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